조선하신 노래 사랑의 남봉꾼 준비해주셨겠습니다. 라인은 최선이지 않습니까? 사장님께서도 긴장되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우리가 굉장히 잘해요. 잘한다. 믿어도 되는 거예요? 부모님 때부터 잘했던 역사와 연조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저희 부모님은 공부 잘했거든요. 좋은 공부를 듣다. 어쨌든 알겠습니다. 한번 가봅시다. 조선하신 남봉꾼 사랑의 남봉꾼 사랑의 남봉꾼 사랑의 남봉꾼 몰랐던 내게 달콤한 기숨활로 허락 없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가 떠나볼 이 아픈 남자 헤이! 헤이! 떠날 땐 말도 없이 차도 가더니 가자 가자 왜 다시 나타나서 내 맘을 흔드는 나의 널 넘쳐냐 이 맘 뿐 넘쳐냐 사랑이 남길 뿐이야 내 맘을 흔드는 나의 나쁜 남자와 만나실 경험이 있나봐요 여기가 출근자입니다 아 나쁜 남자야 사랑의 남복군 조성시대학교 듣고 계십니다 여우 함께 즐기세요 가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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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남복군 양이 다스린 라인 참고하니 사짱 사랑의 남복군 가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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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염치인지 달아지와서 몸을 흔들시나요 하지만 이 내 말 나도 모르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말아 한대 나쁜 남자야 이 나쁜 남자야 비워할 수 없는 남자야 당신이 내 말 남자야 이 나쁜 남자야 사랑을 남는 꿈이야 잘한다 고맙습니다